1번 아이스크림 조-코-파-쥐 막대를 기준으로 사이드를 샷샷 날려주세요 2번 아이스크림 누-가-바는 막대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세요 3번 아이스크림 코-앤-크는 빼줄게요 우리 아이스크림 많잖아요 4번 아이스-크-립 옥-도-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얼굴도 멋생긴 것들이 잘난 착하기는 내가 옥동자야 5번 아이스크림 돼지바 제 최애 아이스크림이죠 돼지바 옥동자의 초콜릿들과 합쳐져서 엄청난 식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한입 먹어볼게요 사실 별로 기대하네요 베스킨라빈스가 비싼만큼 뭔가 맛이 다르겠죠 아아 비슷해요 맛이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해먹어볼만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